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계바라의 노래 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만 두 분 빨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시사의 품격입니다 시퍼럭이 바뀌었습니다 시퍼럭이 바뀌었네요? 어떻습니까? 이거 왜 쓰고 있습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입니다 상세를 못한 징조인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죠 나 왜 이렇게 쓰러지겠네 안 그래도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남태호TV를 쓰러트려 버리는군요 굉장히 힘든 민주당이 원래 그렇죠 뭐 은혜를 잘 감지 않잖아 계속 쓰고 계시기 바라고 지금 나라가 시퍼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방류도 시작됐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젠보리 파행이 있었는데 본인은 정작 캠프 가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캠프 데이비드 가서 나라를 팔면서 행복해하고 동해가 일본이라 하니까 만세 부르고 미국 대통령이 휴양지래요 워싱턴 위에 2008년도에 엠비가 골프카트 몰았던 거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신나게 몰고 돌아와서 광호병 터지면서 정권 말기로 가죠 그게 엠비가 가기 전에 이미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스의 초청을 받았던 겁니다 데이비드 데이비드 아니 조금 발음 좋은 데이빗까지 해놓은 거 맞아 데이비 사이즈 노래하네 또 근데 그런 전조와 지금 또 엠비 정부 인사들 다 기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 이명박 정부 인사들하고 검찰들하고 한판씩이 붙을 거 같아 이제 기용은 하겠지 그래 놓고 나중에 이 교활한 사람들이 머리 굴리기 시작하니까 검찰이 이건 아닌데 이러면 박킹이 나지 않을까 박킹이 나지 않습니다 안 납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악용처럼 붙습니까? 악용이상으로 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실 첩보와 정보를 많이 갖고 좋습니다 오늘 좀 몇 개 풀어주세요 아 지금 뭐 계속 아 이거 박진영TV에서 풀어야 되는데 진짜 아 이게 참 곤란한데 근데 풀게요 진짜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오후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는 생방체제를 갑니다 우와 생방 해야 되네 생방 서울의 소리 시사의 품격 그리고 이제 박진영TV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수파차는 안 됩니다 남태호TV만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왜 너한테 아무도 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민주진영 박진영 시청자 여러분 남태호TV로 한번 건너 갔다 오세요 남태호TV로 건너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돌아오시면 제가 남태호 선배님을 원래 이분이 영화평론가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화를 통한 정치평론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남태호 선배님을 채찍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 안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드라마에 출연 중이세요 아주 비중 있는 연기로 이분들은 드라마 안 봐요 아주 훌륭한 감독이었는데 승부 조작하다가 개망한 감독으로 지금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거 안 봐도 돼 제목이 뭐죠? 필요없어 근데 이야기에요? 필요없는데 제목을 이야기에요? 아니 안해도 돼 필요없어 알아서 뭐 손가락 쳐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시청자들에게 쳐쓰고 참 좋은 뜻이죠 경험을 쓴 거 좋은 뜻이고 어쨌든 이제 저희가 수요일 오후 5시 반 그러니까 8월 30일부터 저희가 방류 시작된 이후부터 우리가 저희가 제대로 방송을 우리가 이제 8월 30일? 8월 30일 생방 체제 빨리 하세요 군더더기 이야기를 줄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토요일 오전 11시가 아니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4개 채널 동시 송출 대방류죠 대방류 그러니까 이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류하지 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주제는 이제 나라를 팔아요 그래서 해서 신매국노 전성시대 미친놈들 전성시대 하려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내용을 할 건데 그게 지금 지금 악역불처럼 붙는 이 체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평 논리 수준이 다른 평론에서 그렇게 될 거고요 뒤쪽의 소개는 따로 하도록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의 골든법 한 주간의 핫뉴스 바로 한 서너 개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뭡니까? 네 우리 이제 생방송을 하기로 한 것이 우리가 수요일날 녹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날 공개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시기가 시차가 있죠 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이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생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방류를 하는 거죠 그렇죠 24일부터 방류를 한다고 해서 근데 일본의 아사히신문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아사히신문에서 한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조기 방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 이유는 총선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총선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거면 빨리 해달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받아가지고 예측을 안 하더라고요 아 예측까지 요즘 예측하는 게 상당히 유행인가 봐요 제 방송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7개월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류를 하게 되면 내년 총선 전에 7개월이 지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방사능 수치해보고 봐라 니네들 7개월이면 우리 바다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냐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기 방류 해달라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아니라는 얘기는 했는데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정정 요청을 하거나 이거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의 입장인데 이걸 그냥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활동하고 있죠 대통령실 예산을 가지고 호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던 홍보방송이나 이런 거 맞아요 3,800만 원 들여가지고 안전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CF 같은 거 짓고 이런 건데 우리가 출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4,5년 뒤에 온다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더 웃기는 거는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일본을 요청해서 총선에 쉽게 말해서 일본말로 합시다 일본말로 하면 총선이 되면 이런 민주정책연구원의 야당이 겐세를 칠 거니까 그전에 시마에 철 5,4마리 해서 시마에 접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겐세이 시마에 5,4마리요? 네 그럼 빨리 지금 겐세이 치기 전에 지금 5,4마리 짓고 시마에 치자 이렇게 전략을 짰다 그래서 미리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진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댐프라 해가지고 튀겨버릴라 지금 친일이 국시이기 때문에 우리 일어를 많이 써야 돼 곧 장식 개명될 수도 있어요 자고 나니까 일본인데 어떡해 자고 나니까 일본인데 뭐 우리 뜻이 아니잖아 총 한 번 못 사보고 그냥 당한 거야 옛날에는 그래도 저항이라도 해봤지 윤 정권을 댐프라맨키로 튀겨버려야 되네 댐프라맨키로 진짜 그거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 얘기 잠깐 해보죠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방송 나갈 때 이미 방류됐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얘기 나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사히신문이라는 데가 헛소리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아사히신문도 아니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하지도 않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일본과 미국 바이든과 기시다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반미 강정이 닿게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리하시네 맞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잖아 일본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일본 지난번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 갔다 온 이후에 일본 여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옳지 한 번도 민주화 된 적이 없어요 좌민당 독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또 분권화 된 자기 도도 부연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방자치제 구조 속에서 삽니다 그렇죠 중앙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후쿠시마 관련 인근 현 외에는 저항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중앙언론에다 대고 때리고 난 이후에부터 일본의 여론이 어느 정도 바뀌기 시작했고요 일본의 이제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사실 의석수 몇 개 안 돼요 일본의 제1야당은 입험민주당입니다 입험민주당은 아직 안 나서고 있습니다만 사회민주당과 일본의 좌파 정장들은 나서고 있어요 또 일본에는 좌파 정장들이 지자체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민들이나 이쪽들에게 접촉하면서 여론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한 7,80%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70%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논의 얘기인데 The Days라는 다큐멘터리가 일본에서 제작되었어요 그게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는데 처음에는 한국의 넷플릭스 코리아에는 공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독자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제목만 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는 공개를 안 해버렸어요 누구의 요청이었을까 이것도 좀 밝혀볼 필요가 있다 넷플릭스하고 친한 분들 있지 않나요? 미국 가서 넷플릭스 뭐 찾아가고 하지 않았나요? 누구시든가 그렇지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이게 무의미한 게 어차피 어둠의 경로가 있기 때문에 토렌트로 바로 뜨기 때문에 그거 뭐 다 나오죠 토렌트까지 나오죠 바로 나오죠 그거 뭐 내가 내 영화 뜨는 건 많이 봤는데 그래요? 잡혀갑니다 내가 유포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공개, 아니 어떤 모든 소스는 그거 로스를 알고 있어요 공개가 되면 그다음에 어둠의 경로 뜰 거라는 걸 알고 그 로스가 20% 잡고 가격 책정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둠의 경로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비정상적 시장이라든가 그 부적절한 경로? 아니면 뭐 이 나라 자체가 부적절한데 정상적인 경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의 핫이슈가 미국 국방부에서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가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처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미일 중군사동맹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합동훈련을 할 때 일본해로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했고 이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 얘기를 또 들어줬고 일본에서 또 항의하면 일본 얘기를 들어줬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여기가 일본해가 맞다 그러면 이 일본해 속에 독도도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가 맞다라고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울릉도도 일본해 속에 있는 거야 그렇지 독도뿐이 아니고 울릉도까지도 국제 분쟁지역 만들어 가지고 창시개명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쪽으로 가고 군사동맹으로 가고 그다음에 점점 체제가 이렇게 넘어가고 대륙 진출을 꿈꾸고 뭐 이러다 보면 가는 거지 그거 아세요 근데 일본이 사실은 독도가 아닌 다른 섬을 노린다 노리는 게 아니고 헷갈리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헷갈린다고? 어디야? 다케시마가 죽도인데 대나무가 한 그루도 없대 대나무 없어요 대나무가 한 그루도 없대 그게 그 섬이 아닌 거야 아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리고 일본에서 그 광고 광고 만든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광고 그 PD 수첩 한 일주일 일주일 전에 PD 수첩에서 방송을 했는데 아이가 묻는 거예요 저기 너머에는 뭐가 있어 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도 있다던데 이러니까 이제 부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군 땅인데 지금은 갈 수 없어 하지만 너희들 때는 갈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가족의 스토리로 막 미화해가지고 실제 해보겠구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그렇죠 지금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아예 이게 일본 땅이라는 것을 딱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죠 원래 우리 땅인데 다른 나라가 지금 치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야 독도하고 대마도하고 맞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가 제일 많은 누가 손해일까 일본이 왕창 손해일까 일본이 손해봐요 왕창 손해지고 대마도가 얼마나 크고 좋은데 그리고 중심지잖아 사실 독도는 외로운 섬이잖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즘 애국가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애국가 바꿔야 되죠 애국가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가 맞다 하니까 일본해물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일본해와 후지산이 마르고 달도록 날리면 이 포우하사키시다가 만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죠 일본어 아니 이걸 내가 올려봤더니 한 만 명이 보더라고 그렇습니다 됐는데 이게 이제 진짜 또 웃긴 게 이게 뭐 일본어에도 웃기지만 백두산도 우리 영토가 아니잖아 지금 사실 따지면 그러니까 친일을 종북이래야되나 막 섞여가지고 이런데 엉망진창이 됐고 어쨌든 지금 동해가 일본해라는 걸 눈치 보다가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해줬잖아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너무 저 자세를 나오고 이젠 물러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NCND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심에 받아야 돼 시오버 핫브레이크가 됐어 그러니까 강대징용 제3자 배상도 누가 배상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주면 되지 뭐 라고 한 것처럼 이제 독도 문제도 이게 일본이 국제 분쟁화에 성공을 했고 사실은 일본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국제적인 여론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서 불리하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이 그렇게 로비를 했고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와라 우리는 이제 거기에 불응하고 있는 거고 이건 원래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독도에 접안시설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없을걸 독도 제가 독도 못 들어갔습니다 입구까지 가가지고 섬 두 개만 보고 파도가 세가지고 접안시설을 만드는 순간에 이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항의한다 이래가지고 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경찰이 주둔하고 경찰이 있고 헬기만 한번 가고 있잖아요 앱이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울릉도의회에서도 매년 독도에서 상징적인 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독도에 가서 그걸 요즘 안 한대요 작년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이 노하실까봐 일본이 노하시고 울릉군의회를 없앨 수도 있잖아 정부에서 자꾸 그런 쓸데없는 회의를 하시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데 이명박은 그때 독도를 왜 간 거야? 우리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로 갔잖아 지지율 회복하고 지지율 회복하고 살짝 뭔가 민족적인 자긍심 살짝 보여주고 돌아오고 이런 행태를 벌였죠 엔비가 그랬잖아 아이러니하죠 엔비가 독도로 갔다는 것도 참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범인은 사건 현장에 반드시 한번 돌아오잖아 그렇습니까 범인은 이제 친일파니까 한번 가보는 거 곧 팔아야지 이게 얼마냐 이런 거 보려고 지지율 떨어져서 갔구나 그런 주제가 나라를 팔아요 아니겠어요 다 파는 거니까 엔비가 거기 가서 비석 만지고 표석 만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단가 얼마냐 어디로 넘겨야 되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계산하고 오지 않았을까 공신적가 얼마인가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저는 막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로에만 우리나라가 일본인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하다 자 그러면 그 이 정부의 인사 대법원장 후보자 지금 프로필이 나왔는데 이균용 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말을 잘 듣는다 군요 1962년생이고 경남 함안 출생 부산 그리고 서울대법대 사법 26회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개 이제 윤석열 후배죠 윤석열 후배인데 말을 상당히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인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세요 우리 박 교수님 뭐 판사들 별로 안 싫합니다 네 그 후배는 아니고 동기일 겁니다 아마 아 동기에요 동기라는 것은 나이는 적지만 나이는 어리지 고시 동기일 겁니다 아마 고시는 동기다 고시 동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는 후배지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저기 한 다리 건너서 잘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아 연수원은 선배죠 연수원은 동기 아닙니까 한 번 보세요 연수원 사법연수원 16개인데 아 그래요 윤석열이 23개 23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한참 선배 근데 나이는 나이는 아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처럼 공부를 잘해야 돼 고수를 했잖아요 플러스 23하고 16이잖아 7이잖아 빼잖아 2가 남잖아 그러니까 선배지 윤석열 대통령이 선배가 되는 거지 구수할 동안 푹 족발 먹고 하실 동안에 이 사람이 합격을 해도 7기가 빨라도 후배가 되는 거지 나이상 맞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가 꼭 머리가 좋아야 뭐 아니 그게 쉽지 않으면 아니 서울대에서 잘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제가 잘 알던 옛날에 뭐 지금 곤란한 분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도 한참 제 후배인데 근데 거기도 여기 동기야 윤석열 동기야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담도 강용석 다 이런 사람들 강용석도 굉장히 일찍 88학번인데 일찍 했잖아 그러니까 나이차가 많이 나는 거야 강용석이 88이야 우리하고 동기는 제일 천재잖아 지금 뭐 약간 여성감별사 역할을 하시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키가 크면 된다 그럼 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인사를 왜 하느냐 이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장악한다 이미 저는 일부 장악되어 있다고 검찰 독재라는 것이 사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이야 영장 청구했을 때 영장 발부하는 것도 판사가 발부하는 거고 영장전담판사가 안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재판을 결과를 또 좌지우지하는 것도 판사가 결국은 뭐냐 야당 말살이라든지 검찰 독재 완성은 사법부에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을 저렇게 임명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행정부 독주체제로 맡겠죠 강행하고 있고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민주당이 왜 사법부에 대해서 협박하느냐 하는데 지는 더 입대면 안 돼요 지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입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에 대해서 입대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든가 윤석열 등이 헌법을 제대로 공부 안 한 게 원래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삼남 한상에 다 입대라고 존재하는 게 국회예요 그렇지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보다 원래 훨씬 활동한 기관인 거예요 민주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직접 뽑았잖아 모든 곳에 다 입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든 곳에 다 입대기 위해서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입법권이라는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기능적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법치 국가에서 법을 만든다는 게 대단한 권한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대기 들고 국질로 보고 잘못되면 뭐 간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가 상권분립 그러니까 세 개가 똑같이 나눠졌다 이렇게 앰물의 일은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권한의 분배라는 측면인 거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국회가 제일 높아요 역할은 우리나라 헌법 133조 중에 절반 이상이 국회가 하는 내용이에요 왜 헌법을 국회가 만드니까 국취 우리 남태우 작가님이 법치주의 법치주의라는 말 늘 반대로 법치주의 아니다 입헌주의다 헌법주의다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하면 형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배한다는 법에 의한 지배에 돌리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인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은 헌법주의 입헌주의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제가 철학적으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이는 외교도 법치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던데 외교하고 법치하고 아무 관련이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형사법이 외국에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라도 아무 관계 없잖아 아니 그거를 외신 기자가 물었는데 처음에 출마가 아니라 대권 도전 선언하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외신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냥 신법으로 한다는 게 맞지 당신이 지금 대권 도전 선언하고 하나님 모독하신다니까 외교에 대해서 좀 조용해봐요 진짜 빨리해봐 그러니까 기자가 외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외교를 펼칠 거냐 하니까 에이 법치에 의거인 법치에 의거해서 외교를 하겠대 무슨 시진핑위를 압수수색할 거야? 구속수사할 거야? 불가능한 이야기고 우리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재판소에 가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뜨끔하겠네 물론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 어쨌든 동일한 국가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협력이 안 되지 그것은 규정성이 없잖아 어떻게 해결을 못할 거 아니야 국제일법은 로우라고 하잖아요 LAW라고 이야기하고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뭐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조약 협약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강제성이 그렇게 있나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지 국제적인 징벌기관이 없잖아 없지 그렇지 국제감옥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감옥이 있어요? 없잖아 아니 잡아넣는 정도 있잖아요 인터폴 정도만 있는 거지 잡아서 공조해서 잡아서 협력해서 자국에 갖다 주는 거잖아 그렇지 자국에 갖다 주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도의 이야기 나올 때 결론은 결국 실효적 지배잖아요 실효적 지배죠 우리가 이제 있으니까 쟤들이 못 들어온 거고 그러면 이제 군사 충돌이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제 오염수 방류 지금 이 방송이 나가면 이제 방류가 시작되는 건데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방류 우려가 커지니까 국민적으로 그 여당에서 급식의 수산물 소비를 느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 가장 먼저 이제 군인 학생 기업 급식 그다음에 군인 급식 나중에 급기야 이제 학생들한테까지 이제 급식을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파시즘이죠 파시즘 그렇죠 거기다가 뭐 민방위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광화문에 민방위 훈련하니까 또 군인들 왔다 갔다 하고 총 들고 이러잖아요 이거 뭐 조성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민방위 훈련도 이제 민방위가 아는 훈련과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동원체제로 만드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하면 일반 국민까지 동원을 전시 동원체계 아니면 80점이거든요 이거 나는 전두환 때다 봤고 국제시장 나올 것 같아 5시 되면 우리 5시 30분에 최계배관의 노래 봐야 되는데 그때 이러다가 외국가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일본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외국가 있을 동안은 모든 게 정지되잖아 이 최계배관의 노래를 못 보게 하는 탄압도 아니고 말이야 앞으로 이 세상이 온다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래 제가 MB 블랙이스트 재판이 계속 계류 중인데 뭐 어차피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런 경우도 계속 있잖아요 재판 기일이 연기됩니다 2주 연기 2주 연기 막 이렇게 돼요 그래도 뭐 선고 날짜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선고 날짜가 돼서 박진영 판사가 아 일신상 이기로 또 2주 계기입니다 그럼 2주 계기 뭐 잠깐 재판법 바뀌어요 또 윤선희 판사가 해 그리고 윤선희 판사가 아이 그래도 좀 그래 기일 선고는 좀 변론을 제기해보죠 다시 들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B가 고인이 되기 전까진 재판 안 될 거 같아 내가 볼 때 사면도 다 됐고 우리 블랙리스트 피해자는 얘기 있는데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형사가 나중에 민사로도 이어져요 아니 이런 거죠 이명박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할 수 있겠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네 그런 거겠죠 돈 벌 생각이 있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집단소송이죠 블랙리스트가 예를 들어 50명 100명 있잖아요 대표 뭐 민변인 아니면 대표 뭐 그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 집단소송을 받아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한 건데 그 박근혜 소송은 그래서 이겼단 말이죠 이겨서 매상을 받았고 그 얼마 받았어요? 천만 원씩 받았죠 아 천만 원 받았어요 그때 왜 안 불렀어? 맙상 맙상 그 다음에 이제 MB가 사면이 됐잖아요 그 MB가 더 오래 됐잖아 근데 아직 이러는 거야 그건 뭐냐 지금 정부가 MB 정부 2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왜 재판장에 이러시는 상황 이유가 왜 자꾸 생깁니까? 블랙리스트 당한 놈도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이 얘기하면 굉장히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걸 주장 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 역시도 정치적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 저는 뭐 이거 주장은 잡힌다 배심원죄 확대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시범적으로 AI판사의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좋죠 25% 맞아요 어 왜냐면은 어차피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AI로 돌리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고 통계가 얼마나 데이터가 많은데 저는 판사들 판결할 때 제일 좀 재수없는 게 법과 양심의 기초 판사의 양심이 뭐 중요해? 판사의 양심이 왜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판사의 양심 몇 거라면 안 돼요 주관적인 판단이지 주관적인 판단이잖아 그렇지 그냥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 소신으로 한다 이런 뜻인데 그걸 맡겨줬잖아 권한을 그럼 제대로 써야지 왜 권력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느냐 AI가 맞아요 결혼도 한 90% AI가 맞아요 본인들 의사가 있지만 2년 뒤에 바로 싸우고 결혼은 감정의 문제니까 다른 거고 감정도 AI가 분석해주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망나는구만 검사하고 달라서 판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판사의 인류의 출발형이 젖지잖아 신의 영향이 행계 괴롭지 신의 영향에서 하던 건데 인간이 대행하는 거잖아요 대행하는 거 이제 제도화 된 거잖아 그러면 최대한의 집단 지성을 발휘되던가 완벽한 오차가 적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판사에 양심에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인석과 양심에 맡긴다 이거는 저는 늘 의심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진짜 공감 가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함부로 심판관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되죠 뭐 그런 얘기 교양도서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시청자한테 시비를 누구요 망망대에 시비를 어디 계세요 자기 판단한다고 방청객 그러니까 그럴 거야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어제오늘 나르고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늘 오를 수 없잖아요 뭐 자주 틀려왔고 그걸 근데 그걸 이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열린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정부는 뭐 그것도 없고 소신도 없고 그나마 그것을 수용할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나라를 진짜 자고 다니니까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팔고만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사고도 있어요 챙기고도 있어 챙기는 거 얘기하자 김용민 의원이 드디어 이제 탄핵도 하자 민주당이 지금 탄핵은 발의할 수 있다 탄핵 대통령 탄핵은 150명 과반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법관이나 또 검사 탄핵은 3분의 1이에요 100명 그러니까 검사 탄핵은 이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은 과반하면 되니까 민주당이 탄핵 발의할 수 있어요 발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발의할 수 있고 결론은 200명 하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통과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없지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거기에 검찰 권력에서 좀 배제된 국민의힘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동조만 한다면 그냥 뭐 가능한 거 제가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없기만 박근혜가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거든 그렇지 지지율이 5%까지 떨어져서 탄핵당했을까요 아니면 탄핵한다고 해서 5%까지 떨어졌을까 탄핵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박근혜 지지율이 네 콘크리트 지지율이 25에서 30%라고 했어요 탄핵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내가 변의제 이야기를 하나 썰볼게요 변의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국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개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맞지 죽을 것 같으면 버리는 거야 아이가 아이가 손절이야 당연하죠 힘 있는 쪽에 붙는 거야 민주당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렇지 민주당이 그걸 하면 뭐 과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쪽에서도 야 배가 기울었네 바로 탈출하자 이런 사람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할 때도 사표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사표에 주기 싫은 거야 대세론이 있잖아 우리가 이제 언더독과 밴드웨건을 이야기하는 밴드웨건이 메인 현상이에요 메인 현상이고 언더독은 비주류 현상이에요 그렇죠 비주류 현상이죠 밴드웨건은 밴드 치는 마차 수레라는 얘기예요 콩창콩창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뭔 줄도 모르고 그게 대세로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언더독은 밑에 깔린 계를 응원한다는 건데 그건 소수 의견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면에서 사실은 51 대 49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또 이 영화를 얘기할 건데 51이라는 게 결국은 끝이잖아 49 가져봐야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잖아 이재명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변곡점이 생기면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그 인계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너무 끓으면 뜨거울 거야 불을 아무리 떼도 안 끓을 거야 이러고 민주당이 고민을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전 정부 때부터 지금 직권 7년차까지 지금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타깝다 도대체 민주당에 어떤 바람이 불길래 아직까지도 역풍 얘기하고 앉았고 그 역풍이 뭔지 실제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섬이 그래 환상의 섬 중도라는 섬 아닙니까 아 중도라는 섬 미들아일랜드에서 부는 알 수 없는 풍도 춘천시내에 있어요 그렇지 거기도 있고 나미섬도 있고 우리 거기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역풍 해가지고 그 역풍 불고 중도에서 잘 자라는 수박이 워터멜론이랑 수박이 있다는 과일이 있고 그 과일이 한 50통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물론 민주당 정부였고 지금 국힘정부지만 진안정부나 이번 정부나 정말 이명박의 명박산성보다 더 공고한 성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재정건전성 아 그놈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국민들 추건하고 지금 국민들 그렇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야 정말 자 그래서 노래 하나 하려고요 노래 그러면 시풍노래자라고 넘어갈까요? 네 이거 같이 합시다 뭘까요? 우리 알아요 우리 절대 우리는 우리 코너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서로 서로 알려주면 게으르기 때문에 아 게으르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문학적으로구나 음악가들 많은 사람들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미리 알려주면 어떤 창의성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네 음악가들한테 음악을 안 듣는데 소설가들한테 안 쓴대 제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인의 유튜버를 보지 않습니다 저도 안 봅니다 내 건 좀 봐줘라 아니 우리끼리는 봅니다 인간적으로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 속에서 왜 구독자가 저쪽으로 쏠렸는가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의 제러시 질투와 시기 때문에 서로 보는 거지 창조적으로는 방해가 돼 사실 요즘 보기 때문에 새나는 유튜버는 좀 보고 있습니다 새나는 왜 봅니까? 안 보면은 푸나님이 자꾸 보라고 하거든요 아 푸나 푸나는 이제 뭐 잘 되고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나하고 관점은 달라요 관점은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저 행복의 나라로 같이 한번 같이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장막을 거둬라가 첫 가사잖아요 거기 앞에 경을 넣읍시다 경 전국노래장은 다른 데 경막을 거둬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장막을 거둬라 경장 이렇게 합니까? 경장막을 거둬라 자 갑니다 경막을 거둬라 너의 좋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방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잊어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나는 살겠소 태양만 미친다면 강과 하늘을 바라봐야만 했어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가사를 올려주셔야지 논이 뭐합니까 아니 우리 3장 경계 보게 숙은 그대여 눈을 떠보세요 귀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구 별 없이 고개 들어서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옥의 뒷장 넓이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불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광야는 넓어요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불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한 번 더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불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야 이 가사가 거의 시네 시지 한대수 선생님 옛날에 아주 오래됐는데 이게 아마 유신때나 그쯤 60년대만 했잖아 사실 유신때 근데 과연 행복의 나라가 우리가 환상의 섬 중도도 되겠지만 판타지인데 행복의 나라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 배우님이 왜 안 불러요 남 배우님이 불러야지 이게 혼돈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저작권 그걸 안 못하자 근데 우리가 엄청 발전하고 있어 내가 화음을 넣는데도 아무도 안 따라와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웬만하면 안해요 아니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AI가 분석을 못해서 저작권 문제는 전혀 발생 안 했어 근데 문제는 제가 따로 올려봤을 때 제가 따로 뭐 예를 들면 다른 SNS, 틱톡이나 이런 거 올려봤을 때 이렇게 못 부르니까 많이 보지는 않아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 양평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틱톡에 개인적으로 올려도 한 2만원 됐거든 그거는 리드미칼에다가 양평탕 여기서 싣하고 틱톡에 올려면 자꾸 친중파로 혐오 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사실 이번에도 이 방륙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정말 입장이 잘했어 제대로 그렇죠 지금 중국하고 중국은 우리 수산물 수입 금지하겠다 조치도 해버리고 제대로 하더라고 근데 또 사실 나도 따지고 그 당현종 때 온 사람이 있다면 원래 조국이 중국이야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국제정치 국제정치 영역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대교린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사대외교 조공외교라는 거 조공외교 명나라 때 조공외교를 금지시켜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명나라라는 룰은 한 개를 주면 40개를 줘야 돼요 제후국에 조공외교 때문에 나라가 재정이 거달아서 망할 것 같던데 나눠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황제 나라의 원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쁜 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왕 짜는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의 기원이에요 그렇죠 동양식 전제군주자라는 것이 독재와 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의 원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서구식 자유주의라든가 민주주의에 가장 정반대에 살아있는 전통의 나라라는 것들도 우리가 지적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맞지 중화사상도 그렇고 그렇잖아 세상의 중심이 자기들이다 하고 계속 우기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화교들한테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잘 나가고 있지만 아니 어쨌거나 중국이 우리한테 많은 이익을 또 준 것도 아 그건 뭐 객관적 사실은 엄청나고 우리가 이제 중국을 상정하지 않고 한국을 살 수가 없죠 현재 경제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다 합치도 안 될 정도 반중 반북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북한과 중국 체제와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국제관계에서 시립 왜 딴 나라니까 그렇죠 국제관계에서 스탠스를 잘 취한다는 거지 그런 건 우리가 뭐 저 뭐야 반면 교사로 삼든 타산지석을 삼든 딱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 머리가 있으니까 바보도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독재 아닌 나라 어디 있습니까 다 독재죠 그렇잖아요 근데 독재인데 독재 티 안나게 심하게 더 독재하면서도 별 문제없어 보이는 막 스탠스를 취하잖아 시진핑이 보면 푸틴은 전쟁이 이렇게 보고 김정은도 한 번씩 폭죽 쏘고 이러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기도 뭐 사실 또 이쪽으로 보면 바이든이나 기시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초롱성 삼각 트라잉글 아닙니까 세체 합쳐서 지지율 100% 되게 늘 오래 가잖아 세체 합쳐 100이래 세체 합쳐 100이야 100%래 그래서 내가 영화 만들고 싶어 세체 합쳐 아이큐백이라고 만들고 싶어 그런 인간들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모조리 연합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3D역 아닙니까 세 멍청이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계속 똥멍청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애정을 갖고 비판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팔로군위에 들어오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는 늘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보수적이고 신리 위주로 가야 되잖아 그럼 거기 있거도 배우고 아 중국은 저렇게 멀리 잘 쓰네 북한은 적은 재산 가지고 뭘 잘하네 배울 거면 배워야죠 근데 우리는 있는 것 갖고 다 퍼지고 계속 동네 바보되는 이걸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거지 왜 이렇고 있느냐 이거야 음 남편 의견과 진정성이 있잖아 진정성이 있네 내가 못 벌면서 인정했고 괜히 진정성이 있지 왜 자꾸 이렇고 그러냐 이런 얘기였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박 교수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9월 달에 또 정기국회 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올릴 것이다 칠 거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참을 만큼 안 참하시나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상 그리고 또 가이드를 좀 주세요 아니 저는 뭐 간단합니다 네 빨리 해야 됩니다 원칙은 이재명의 죄가 있느냐 죄 없으면 부결시켜야지 그런데 부결시켜야지 뭐 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누가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심지어 변이재도 그러더만 내가 이재명도 안 좋아하는데 아니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뭐 나온 게 없잖아 죄 없는데 부결시켜야지 나올 때까지 해야지 특히 이제 나올 때까지 했는데도 나온 게 없잖아 아니 인디언 교수제처럼 계속 지내다 보면 비가 없지 아니 이번에 기소된 내용이 대북손금 남태우TV 상스럽지 않네 남태우TV로 많은 구독 갖다가 돌아주시기를 남태우TV 계속 나오네요 얘들이 봐본 게 대북손금 가지고 정말 기소해가지고 확실한 건을 묶으려면 범위네 범위네 383을 건너야 돼요 건너가지고 평양 가가지고 돈 받았나 계산 보자 거기 아프스석이라고 중국아 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연기를 펴는 거야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럼 민주당에서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 왜 이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지 못하냐 지금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여론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있었죠 아니 이재명이 죄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유력한 야당 당수를 유력한 야당 당수를 유력한 야당 당수를 국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야당 당수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집단 행동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선언을 불체포 권리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기회의에 올리면 이재명 대표가 나 이거 안 할래요 이거 넘어갑시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자기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또 방탄하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짤려고 지금 조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 안 치고 9월달에 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네요 민주당이 왜 해야 됩니까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없으면 부결시켜야죠 근데 간단합니다 그래 토론을 의원총의 그 잘난 의원 통해서 사전에 무슨 토론을 해야 되냐면 민주당이 법조인들 많잖아요 법조인들 나와가지고 거의 다지 대국 송금 문제가 기획이고 엉터리 수사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해서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부결하자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거죠 부결하자 집단 부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아니지 수준이 안 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초재선들이 대다수가 큰일 났네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는 거야 법률가 그렇게 많은데도? 법률가들만 알지 아 법률가들만 내년에 국회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막혀도 되겠어요? 말을 막혀도 되는 게 아니고 내년 국회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은 엘리트 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요 탁월한 지도자 몇 명이서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끌고 가는 걸로 해야지 그런데 160명 의원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상임위율을 알아서 해라 이게 안 돼요 수준 자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총회를 아는데 똘똘한 율사 출신 의원 서너 명이 나와서 발표 발제하고 이 대북 송금 문제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토론해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건 무죄일까 유죄일까 가능성에 대해서 결론 내려서 결론 내리면 집단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분별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는 좀 어긋날 수 있겠으나 안 어긋나요 토론에서의 결론을 정리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룹별로 관리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토론하고 경부시켜가지고 박진영 부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내년에 안 볼 사람들이잖아 대부분 물갈이 될 텐데 어차피 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소신이기도 하고 아니 제가 그 근데 그 정도 소준이 안 됩니까 제 방송에서 한 번 농담 비슷하게 던졌잖아요 제가 혁신 대상 1번 박지원 정동영 중에 노회한 영감들 어르신 2번 기득권과 특권의 지도인 586 3번 어 우리인데 3번 무능하고 뭔지도 모르는 초재선 했더니 무능하고 뭔지도 모르는 초재선이 제일 많이 댓글 달렸어요 맞다고? 잘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걸 고쳐먹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50명 100명 되잖아 되게 많잖아 그렇죠 제일 많지 솔직히 말해서 노선도 다르고 노회하고 이렇지만 그 사람도 방향받고 하는 쓸모도 있을 수 있다 이랍니다 586들과 노인들은 유로한데 사심이 많은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욕심쟁이 욕심쟁이 아 이러네 그럼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욕심쟁이와 무식쟁이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에이 이게 간단하네 좀 바꿀시다 내년에 민주당의 3선 이상 의원들이요 3분의 1도 채 안 돼요 많지는 않잖아 그렇지 아니 원래 초선이 많아 늘 초재선이 지금 많거든요 되게 많지 많은데 이 인간들이 이제 욕심이 많은 거지 욕심쟁이들이지 아니 그러니까 무식한데 욕심이 좀 있는 애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원래 이제 고참대라고 원래 욕심쟁이고 근데 생각보다 진짜 나도 저는 민주당 초재선의 대다수로 잘할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기본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표정이 우리 볼 때보다 더 들었습니까 민주당 잘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어디서 말이야 도대기 시장에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박진영 부원장이 우리 얼굴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시류에 빠진 희망이 없다 이런 눈빛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한테는 단호히 그렇게 보내는 오죽하면 유튜브 따위를 하는 식품을 국회로 이딴 소리가 나오겠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우리 방송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국민의 소리를 하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가 나겠어요 못할 거 뭐였어 바바로티도 국회 나왔으면 아니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혁신 대상이기도 한데 노예한 어른들 그 다음에 이제 특권과 기득권에 찌든 586들이 원래 그 사람들이 가졌던 초심을 갖고 나온다면 편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그 능력이 있잖아 무능하지 않거든 무능하지 않지 교활하지 근데 그걸 사회적 이익과 자기 권력 유지 쪽으로만 자꾸 연구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 총은 잘 쏘잖아 저격수인데 필요할 때 안 쏘는 거고 자기 집에 돈 들 때만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난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지난 정부의 책임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청와대를 이끌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우리 민주 진영에서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민주당에 대해서 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아무리 국힘당이 형편없어도 내가 민주당을 안 찍는다는 부류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 정했잖아요 제 기준에 첫 번째 윤석열 청문회 때 윤석열 옹호한 자들 국회의원 전원 그만둬라 그만둬라 비번 부동산 정책에 관련되는 사람들 김현미 다 출마하지 마라 귀가 그 정도만 돼도 제국 아웃될걸 많이 아웃될걸 거의 다 빠진다고 봐야지 역사라는 게 좀 억울한 놈도 아웃되잖아 살다 보면 흠천마속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흠천마속 늘 하는 이야기인데 짤릴만한 놈 자르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조금 억울한 사람 잘려나가야지 그래야지 감동을 주는 거야 그게 혁신이다 그러다가 저도 잘려나가고 그래야 잘렸잖아 그래야 잘렸잖아 손혈이 낭장 순장조들이 생기고 이런 건데 선혈이 낭장 혁신 뭐 그렇지 아니 그거는 이미 피 한번 흘려봤고 이 사람은 하루마다 피 흘려버렸잖아 하루마다 피 흘려버렸잖아 솔직히 우리 박 교수님이 만약에 피를 흘리고 이 잘려나간다고 하더라도 진짜 민주당의 혁신만 되면 뭐 저는 좋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뭐 집권하게 되면은 내가 책임 되지 뭐 대통령 주위에 가서 정책하고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아 그럼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뭐 제가 하고 싶은 게 정책기획조정수석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그런 거 하러 그럼 좀 국회의원 떼어던지고 가고 싶어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국가를 운영할 때는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들 비판했잖아요 비판했죠 청와대 정책실장이 똑똑했으면 그런 일 없어요 그렇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청와대가 기재부야 처음 점령 당황했던 상황이에요 완전히 뺏겼지 그렇죠 뭐 모르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 정책실장 하니까 그렇지 자 박진희의 수평논리에서 민주당의 미래도 좀 해척해 봤는데 민주당의 미래보다 남태우TV의 미래는 굉장히 밝지 않다 계속 떨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민주당은 욕심쟁이와 무식쟁이들의 결합체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 차라리 욕심쟁이들이 낫다 차라리 그렇긴 해요 뭐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차라리 욕심쟁이가 낫죠 왜냐면 욕심쟁이들은 꽤 많거든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워낙 무식한 민주당 무식쟁이보다 더 무식한 이 정부의 나라를 팔아먹는 작금의 사태 여기까지 우리가 수평논리에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전국을 노래할 전국노래자랑 노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국노래자랑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불러야 됩니다 자 우리 1985년도 조영필 선생님께서 만든 노래인데요 40년 가까이 됐지만 모든 캠핑에 이 노래가 거의 주제곡처럼 애국가처럼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젠버리로 피해를 받고 고생을 했는데 정말 즐겁게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서 캐프 데이비드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사태 우리가 전국노래자랑에서 비판을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제가 가장 훌륭한 연설은 연설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장 훌륭한 노래는 전국노래자랑의 가장 훌륭한 노래는 거의 고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요 이 부분만 나라를 팔아요로 바꾸면 끝납니다 그럼 어디 푸른 언덕에 가고 캠프 데이비드 가고 신나고 그대로 다 됩니다 야 이거 좋네 이거 우리 촛불집에 다니면서 부릅시다 또 가야 됩니까? 쉽기도 쉽고 이게 문제라니까 저번에 우리가 수모를 당했는데 또 가야 되잖아 무슨 수모를 당했는지 잘 못 부른다 저도 가야 됩니까? 예예예 아니 우리 중창단 해체 안하고 중창단은 계속 가는 거지 별 인기도 없던데 아니야 비난만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 아니 우리 사실은 솔직히 양평땅 장모땅 젠버리 다 히트고 기였잖아 다 히트고 기였잖아 이것도 히트 질 것 같아요 아니 여기까지 불렀 또 뭐 불렀지? 구속된 애 은수나 불렀잖아요 구세어라 은수나 구세어라 은수나 구세어라 은수나 구세어라 은수나 구속된 애 은수나 불렀잖아 오늘은 나라를 팔아요 그리고 중간에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거기서 캠프 데이비드 불러줘야 됩니다 그게 어딘지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캠프 데이비드 오케이 그곳에서 동해는 일본에 이 두 가지입니다 나라를 팔아요 하고 동해는 일본에 이것만 알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까지 해주세요 시간이 넉넉합니다 엄마들은 늘 바쁘십니다 우리 배고파 나 빨리 가야 돼 원래 생일이야 우리는 순수한 이후로 우리가 배가 고파서 빨리 끝냅니다 자 검은 씨 푸른 언덕에 그렇지 내 하늘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미국을 간다 지금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한 번 말이에요 내 하늘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 캠프 데이비드 그곳에서 나라를 밀어라요 내 하늘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 캠프 데이비드 그곳에서 나라를 밀어라요 통해는 일본에 구비 도우미 깊은 산중에 친환한 바람 신원한 바람 나를 반기 유해 신원한 바람 나를 반기 나를 반기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차가 그곳에서 나라를 팔아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차가 그곳에서 동해를 이루어내 구비 또 구비 시원한 바람 나를 만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차가 그곳에서 나라를 팔아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차가 그곳에서 동해를 일본해 나라를 팔아요 동해를 일본해 모두 함께 팔아요 나라를 팔아요 동해를 일본해 모두 함께 팔아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차가 그곳에서 나라를 팔아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차가 그곳에서 동해를 일본해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차가 그곳에서 나라를 팔아요 아이고 배고프다 노래를 부를 때는 뭘 좀 먹고 불러야 되죠 그렇죠 아니 조현필 선생님 그 연세도 계속 떠나잖아 매아리 소리가 약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스테미너가 돼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외국의 마음으로 불러요 나라를 지금 매국자 신매국노도를 지금 응징하게 해서 불러야 되는 건데 여기 있으면 우리가 나라를 가 빨리 가시죠 남배우의 명대사 한마디 명대사 한마디 명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잘 알 수 있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를 혜성가 같이 등장했던 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이 대사를 하는 사람의 직업이 검사입니다 이 정도면 뭐 다 맞췄다고 봐야지 세기말입니다 세기말 황정민? 비슷합니다 좀 앞으로 가시죠 뭐지? 누굴까요? 자 대사를 알려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남배우의 명대사 한마디입니다 영화라는 게 그 시대와 사회 거울이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바로 이야기해요 그 사회야 인간의 지도입니다 아니면 중요한 멘트하면 반사 리액션 좀 하고 해야지 대사는 언제 해요? 합니다 네 니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 아하하 최민식이네 맞췄습니다 넘버스리 정의로운 검사 지금 굉장히 불의로운 검사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했죠 니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 아동팔 검사가 존폭보다 더 존폭 같은 검사가 와서 날놀고 저기 한석규한테 한 말이죠 그렇죠 넘버스리라고 해서 기분 나쁜 넘버2한테 계속 갖고 있죠 그때 이제 최민식씨가 거의 이제 동국대 후배인 한석규씨가 너무 잘 나가서 끼어팔기 식으로 갔다가 사실은 또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석규 임현인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조필이죠 아 송강호 송강호죠 무대뻐 정신 헝그리 정신 내가 임춘해 내가 임춘해 임춘해 너 놀아 놀아 있을끼야 나가있어 애들하고 겸상하게 배신이야 배신 대반이야 대반 솜폴빵해질 때까지 다 이거죠 무대뻐 정신 했던 그 대사가 너무 유명해서 연극판에 왔다가 저 사람 깡패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국민배우가 됐잖아요 송강호가씨가 완전히 그렇게 되어있잖아 야 그렇게 보면 나 한석규 배우 진짜 좋아하는데 아주 좋아 스타일도 맞아 영화 운이 약간 니께하고 비슷해 목소리도 닮았어요 닮아요 많이 닮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어우 너무 닮았어 닮았어 똑같이 똑같이 이성균으로 넘어가던 한석규로 왔어 성전 보사 되는 거 있습니까? 옛날에 많이 됐는데 지금 뭐 되는 거 별로 없지 뭐 콩나물 빡빡 잔잔 2주일 되네 2주일 되네 굿밥 베이비 잊지 마 좀 되네 한석규씨가 연기가 참 잘하는데 운이 좀 없었던 거 같아 작품 선택의 운이 아니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 본인이 너무 잘했다가 너무 골랐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한석규 배우는 뭔가 그 뭐랄까 이게 깡패도 하고 뭐 교도소 뭐 프리즈너도 했고 많이 했지만 콩물고기도 했고 생거도 많이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착한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지 괜히 도덕적인 이미지도 많이 남아있고 근데 이제 정말 우리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아니겠어요 네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 검사 입으로 직접 검사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남 배우의 명미대에서 한마디인데 이게 이제 사실 여기서는 보면 검사가 굉장히 좀 굉장히 방법적으로는 과하지만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잖아 최민식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또 아이러니한 게 이제 뭐 송강호 배우의 발견도 있었지만 송능한 감독이 굉장히 뛰어난 한국 영화에서 옛날에 그냥 조폭 영화 단계가 아니라 새롭게 뛰어넘으면서 정말 찰진 철학적 대사가 나왔던 이 작품입니다 이 시점으로 그 다음에 세기말도 만들고 했는데 한국 영화계에 열받으셔가지고 떠나버렸어 이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이 웃긴 게 그 앞에 보스 조양하니가 돈 내고 조감독 제터리 들면서 두들패면서 찍었던 영화가 30만이야 거기 각보를 또 썼어 아이러니한 그래서 사실 작품 조양하니의 보스가 작품 속에 조음에 있어 있어요? 감독도 감독도 괜찮아 스탭도 괜찮아 그 명대사잖아 그래서 아이러니한 그런 게 있었는데 세기말 같은 경우도 김갑수, 이재헌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 차승환 배우가 나오는 초기에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세기말에 어떤 철학적인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스코어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또 영화계에 대한 실망도 있고 그래서 열바다가 떠나버렸어 양반이 한국의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극작가이자 감독이었는데 그래서 이 넘버3가 나왔고 넘버3에서 워낙 많은 명대사가 나왔잖아 그렇죠 워낙 그거 세상은 나를 삼류라 하지만 뭐 나는 아 그건 바이란이구나 헷갈리 그래서 그 얘기도 했죠 그 이제 한석규 애인 이미연 아 그게 조폭연화에 왜 애들이 안 나오느냐 오빠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밥먹으면서 51% 그게 오늘 그 얘기잖아 절대 과발이거든 51%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잖아 51%는 뭐냐 100% 사랑한다는 얘기다 아 그럼 제가 니 앞으로 과란하지 마라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 얘기를 해봅시다 전략 주십시오 뭔가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사고치는 장관들을 늘 탄핵해가지고 장관 유고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 계속 이사민이면 내리고 아 그렇죠 아니 이사민 또 또 또 탄핵하는 거야 아 또 탄핵하고 한동운도 탄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관료들이 별별 별별 열심히 안하고 안정적으로 막 끌고 가는 나라 요런 나라를 만드는 게 차라리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오만 걱정을 하면서 안 할까 있지도 않은 역풍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 역풍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역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풍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죠 역풍을 하려면 상대가 약점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상대가 강자라야 됩니다 그건 문제 아니잖아 근데 민주당이 늘 약자였잖아요 그렇지 늘 역풍이 불어요 역풍은 안 불어요 이게 참 야 이게 지금 저희 그 저희 방송에서 이제 유튜버 사상 최초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는데요 응답하라 169 프로젝트인데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정확하게 168이에요 168명인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응답하라 169 프로젝트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원들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조기 퇴진 운동에 동참하겠느냐 그리고 검사 탄핵을 포함해서 일단 검사 탄핵이 커요 검사 탄핵에 동의하느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공개 질의서를 그거를 민주당 168명의 의원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네 그걸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 그걸 누가 운동을 누가 하냐고요 일단 시사의 품격이 진행을 합니다 제안을 한다 진행을 하고 이제 당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에게 알 권리죠 그리고 판단할 권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구체적인 방법론 들도 한 번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네 정말 앞서서 나간 이 산자에 따르라가 아니라 앞서서 걱정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됐잖아 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야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국민들은 나라 걱정을 하고 있고 네 대통령이 일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통령은 자기 나라 거기니까 이제 그 3대에 걸쳐 아 그런가 3대에 걸쳐 히토스바시대학을 나왔더라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본인도 거기 연수를 갔다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아 할아버지도 일본에 유학파요? 히토스바시대학 그러니까 3대라잖아 3대 네 그거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집안은 대한민국을 갱세시키기 위한 사명을 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의 명대사 한마디 네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 원래 앞에 대사가 있어 네가 앞으로 뭘 해도 좋은데 뭘 하든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 그렇지 윤석열이한테 하는 말이죠 네 꼭 그런 뜻은 아닌데 좋은 대사가 있길래 내가 뭐 압니까 저번에도 그랬잖아 좋은 대사가 있길래 이 집 남자는 애를 배고 하고 이 집 여자는 애를 떼게 하고 내 몸이 무슨 장난감이에요? 아니요 그거 국민의 심장 아닙니까? 지금 방류하고 우리 숙대밭 된 거 아닙니까? 숙대밭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제가 노래 선곡할 때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체력을 생각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 한계가 있네요 아무리 좋은 곡을 만들어도 이게 체력적 한계로 굉장히 힘들어 하네요 그러니까 동료 수준 넘어가니까 힘들어 하네요 이게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 지금 나라를 팔아요 여행을 떠나요 이게 후렴곡까지 못 오네요 2절에서 엔딩되는 그러니까 엔딩할 때 후렴만 부르는 걸로 그래요 1절하고 엔딩절만 두 개만 부르죠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어디 가면 근데 지금은 엔딩만 부르고 엔딩만 우리가 뭘 부르던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외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거 흥나게 불러야 됐는데 윤석열이 이 새끼가 이거 한번 선창해 주세요 그러면 나라를 팔아요 할게요 우리 사회자님이 하셔야죠 그거 누가 하는 거지? 그 말을 내가 잘 몰라서 윤석열이 이 썩을 놈이 하면 나라를 팔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그거 다 하는데 메타포로 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저지도 그렇게 역시 문화예술가 문화예술가 왠일로 갑자기 마음에 드네 옛날에도 하회탈춤에 임금 이름 얘기하고 안 해요 그냥 양반하고 합니다 근데 양반이 하회탈춤 봉건 시대도 탄압을 못 해요 이 메타포를 알기 때문에 야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 메타포 오브제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졸라 유식해 보이겠다 아니 그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돌려 쓰면 되는데 돌려 쓰면 되는데 우리도 메타 이름도 있고 이거 다 합니다 메타 분석도 하자 메타 분석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시사에 품격도 있으니까 품격 있는 비판과 통여라는 어떤 이런 걸 보여줘야지 빨리 불립시다 쌍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 이렇게 가야 돼 자 가볼까요 예 나라를 팔아요 동해는 일본해 모두 함께 팔아요 나라를 팔아요 동해는 일본해 빨리 모두 함께 팔아요 빨리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됩니다 그곳에서 나라를 팔아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대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동해는 일본해 나 그곳에서 동해는 일본해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대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동해는 일본해 그곳에서 나라를 팔아요 아니 이게 뭔가 젠보리 하듯이 이렇게 불려야지 젠보리 하듯이? 보니스카우 출신이라며 이렇게 신나게 이게 안 되나? 예 그러면 정보를 좀 미리 좀 주세요 연습 좀 하게 연습하면 안 돼 미리 알려주면 이게 안 돼 노래는 알려줬잖아요 영화나 알려주면 기미 세기 때문에 오늘 몇 시간 전에 알려줬잖아 몇 시간이면 떡을 치죠 방학관까지 갈 수 있죠 방학관까지 가? 떡을 치고 와가지고 제사도 치고 다 할 수 있죠 자 많이 널리 널리 불러주시고요 이런 전국이 계속되는 한 비판적인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의 나라로 부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마지막 말씀하시고 엔딩 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두환 생과 방화범 우리 남태우 배우님과 함께 35주년 또 지금 8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잘 보필하여 남태우 배우가 세상에 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말고 MB 블랙이스트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옛날에 썼던 책이 있는데요 파일로 드릴게요 파일로? 링컨처럼 2분 스포츠로 승부해라 아 알죠? 제발 좀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아 근데 짧게 있잖아 근데 이게 너 가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고 형도 말이 좀 많긴 많아 알아들으면 내가 얘기를 안 했지 안 알아들었고 설명하고 예시들하고 비유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연습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많죠? 진짜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이걸 재밌대 아니 우리 남태우 배우는 광팬들이 많아요 댓글 엄청나게 달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자신이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명이 존재한다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 돼 좋은 이야기는 맞잖아 내가 얘기하면 뭐 그냥 어디서 함부로 한 얘기처럼 뭔가 철학적 기반이 있지 않나? 보이지 않나? 아니 앞에 그 마디만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죠 뒷마디 뒷마디 이어가니까 또 지루해 아니 왜냐면 그거는 이제 방송하다보면 우리가 마가 뜨면 안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놈의 마동사기가 문제야 네 마가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가 뜬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 뜨고 있잖아 마가 뜨고 있잖아 자 저희는 말을 계속 띄우고 이럴 때마다 제가 롯데자이한테 하는 거 해줄게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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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주에 시청자한테 마! 하면 되나? 다음주에 저희는 수요일 8월 마지막 전날 30일 오후 5시 30분 네 이제 라이브로 갑니다 지만성으로 4개 채널 4개 대 연합체육대회 동시에 갑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십몇 년만에 슈퍼문이 뜬답니다 아 슈퍼문이요? 가장 큰 슈퍼문이 뜬답니다 아 그래요? 네 놓치면은 뭐 십몇 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이미 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저희가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는 생방이기 때문에 현란한 편집이나 전국노래자랑 가사가 움직인다 이런 건 불가능할 것이다 알아서 그냥 고쳐서 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떨어지네 이거 계속 떨어져 상스럽지 않은 하늘에 지금 방송 방송 자르지도 않았는데 별이 떨어졌다 아니 이거 편집하면 되지 아 그래? 어차피 내가 하는데 뭐 상관없나 아 여기까지만 넣으면 되지 이 상스럽지 않은 진조야 계속 떨어지네